그 중에 진상, 기억에 남는 진상 자, 같이 짜낼까요? 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앞서는 호기심이 많아서 20대를 그냥 보내지 아까웠어요 얼마 더 주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전화를 계속 폭풍으로 해요, 안 받으면 모델 셋이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술장군에서 오늘 바로 보여드립니다 안주는 한우고요, 술은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술장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술장군 팀은 한암미사에 위치한 풍산 화우 숯불고기에 방문을 했는데요 명품 한우, 낭만 하루구이라는 간판, 바로 보이시나요? 무려 1등급 이상의 한우를 맛보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곳에서 짝갈비 한우 모둠을 먹을 건데요 무려 안창, 설화, 갈빗살이 한 판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고기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맛보러 갈까요? 오늘은 술장군 특집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지인들이죠 제꺼 쇼츠 영상 중에서도 올라왔던 제 친한 모델 동생들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같이 찍었던 쇼츠들이 만 뷰, 이만 뷰 엄청 많던 인기를 끌었던 거 알고 계세요? 알죠 알고 있는 거 맞죠? 일단 저희가 영상 시상이 앞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튜버도 하고 모델 활동도 하고 있고 왁스로도 활동하고 있는 강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한국무용으로 강운돌이 보송단에 있다가 비서 일을 하다가 현재는 뷰티 쪽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술장군에 나온 만큼 술을 또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각오들 하고 나오셨나요? 정말 각오맞죠 사실 저희는 이제 모델 활동을 하면서 사적인 친구들이 두껍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먹었던 자리가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파티장에서는 한두 잔 정도 가볍게 먹었지 이렇게 진하게 먹었던 적이 없었던 거 같아서 오늘 제 친한 모델분들은 주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언니는 얼마나 먹죠? 저는 소주 한병판 한병판? 오 한병판 저는 이제 한병 한병 정도 알겠습니다 기대해볼게요 오늘 이곳 저희는 지금 하남 미사에 와있는데 풍산파우스쿨고기라고 적혀있어요 뭐가 나오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갈비? 갈비? 그냥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는 정답 근데 모둠으로 해서 다양한 부위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세트 메뉴가 나온다고 해요 타누 좋아하세요? 타누 좋아하세요? 타누 좋아하면 없어서 먹어요 그쵸? 맛있게 먹어봅시다 혹시 소맥 좋아해요? 사실 술장군에 오면 오프닝주가 있어요 폭탄주인데 밀키스주라고 제가 직접 말아주는 맛있는 술이 있거든요 한 잔 같이 해볼까요? 네 그거 자 일단 밀키스주 왜 밀키스예요? 밀키스 맛이 나니까 밀키스주 술이? 응 술이요 기대중 아 소주가 먹고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기대해도 좋아 소주가 이렇게 반잔 들어가고요 맛있겠다 조량들이 1대1인가요? 어 1대1입니다 소주 1대1 소주 맥주 1대1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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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는 그러니까 2대1대1인거지 2대1대1인거지 어 맛있겠는데? 맛있겠는데? 무거워요 자 같이 자랄까요? 짠 원샷 안 해도 돼 괜찮아 원샷 안 해도 돼 괜찮아 맛있지? 너무 맛있다 진짜 밀키스 맛 나지 않아? 너무 멋있는데? 진짜 멋있지? 오 고기가 나오고 있어 와 진짜 맛있겠다 윤기 잘 잘라 장난 아니다 이렇게 세팅이 됐는데 되게 예쁘다 근데 진짜 보통은 그냥 막 동그란 접시에 착착착착착 뭔가 기계화스러운데 되게 디테일하게 되게 예쁘게 잘 해주시니까 맛도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아까 나왔는데 냄새가 졸라 고기를 굽지도 않았는데 이미 먹은 느낌이야 이게 등심이고 이게 서란 그다음에 이게 갈비 생고기 먼저 드시고 이제 갈비 양념 아 근데 현정이는 예전에 이제 무용단 아무래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모델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지 궁금해요 음 저는 원래 6살 때부터 무용을 했어요 오 이제 그러다가 대학교도 무용과로 갔고 그래서 대학 전에 이미 무용단에 합격을 했었어가지고요 그래서 무용을 하다가 18년도에 이제 너무 지친 거야 어 이제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한 번도 무용 특강이나 공연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무용만 하다가 사고 났다 아니 그거보다 약간 회의감이 되는 거예요 약간 너무 이제 지친 거지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내가 이 월급을 받으면서 계속 살아야 하나 이미 갑자기 회의감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만두고 원래 승무원을 준비를 해서 그래서 좀 다산점을 얻고자 미인들에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우수 같은 경우에 우수도 지금 정말 너무 사랑하는 우리 왁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왁서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우수는 왁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인대회에 나가게 될까? 음 일단 현정 언니를 맨 처음 만났을 때가 한복대회였구나 그게 제 첫 대회이기도 했고 미인대회라고 하긴 좀 들었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계속 미인대를 나갔으니까 응 첫 대회였는데 그때 이제 좀 약간 모든 것에 번아웃이 심하게 왔어가지고 음 엄마가 한번 나가봐라 이랬었으니까 그걸 하면서 미인대를 엄마의 추천을 받고 나가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는 이제 얻는 게 많았죠 그러니까 터닝포인트가 된 것도 많았고 그걸로 약간 자존감도 조금씩 올라가기도 했고 근데 이런 대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승원이 되기 위해서 약간 그런 그걸 목표로 처음에 나갔지만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 나갔던 이유가 20대를 그냥 보는 게 아까웠어요 음 그냥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순간뿐인 제일 이쁜 수업다운 나이를 어떻게 추억을 넘기지? 이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모델 활동도 하면서 본 직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음 단점은 이제 어쨌든 본업이 있으니까 시간적인 걸 조율을 근데 저는 단점이자 장점일 수도 있고 한 게 어쨌든 저는 제 스케줄을 이동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올 수 있는 게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제 뭔가 스케줄을 겹쳐버리면 그냥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조금 단점이자 장점도 저도 무용을 하다가 이제 비서로 전향을 한 거지만 비서는 어쨌든 연차 레이가 좀 이제 대표님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행사에 행사가 있어도 쇼를 못 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 최대의 단점이었죠 어쨌든 쇼를 서야 이제 경력이 쌓이는데 그것 때문에 못 한 경우가 많았었고 장점은 뭔가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회사 사람들이 동기 속에 계시는 분 맞아요? 약간 뭔가 남들간 찾아야 되는 느낌 그런 사무직 분들은 아예 그런 쪽이랑 거리가 머니까 막 미인대요? 이렇게 좀 특별한 대우를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금강산도 식구경이니까 고기 한 장씩 먹고 이렇게 드셔봅시다 이거 소금만 뜯어봅시다 이거 소금만 둘 다 먹는 게 제일 나는 소금에 마셔봅 음 음 음 음 출근하시기 전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일찍 나와야 되겠어요 그게 제일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그게 제일 힘들었고 나머지는 막 그렇게 제가 워낙에 승무원 준비했던 이유가 저는 이렇게 서비스직이 좀 잘 맞아서 네 그래서 그런 모시는 거 그런 건 좀 체질이 맞아서 큰 반대로 우수씨 같은 경우에는 왁서하면서 뭐 힘들었던 점? 불편했던 점? 오늘은 너무 궁금해 이건 좀 많지 않을까? 불편한 점이 나는 그게 없을까?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해 불편한 점이 나는 그게 없을까? 모델도 업이고 왁서도 업이다 보니까 음 항상 이제 모델 스케줄이 있으면 이제 왁서 스케줄을 조정을 했었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왠지 공감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왁서 왁서니까 왁서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중에 진상 기억에 남는 진상 진상 보통 이제 남자분들 남자분들 그러면 연락 왔을 때부터 이제 이게 정말 왁서를 하러 왔는지 네 왁싱을 받으러 연락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적으로 연락을 주는 건지 보이니까 음 거기서 이제 또 그거랑 그거랑 구결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것도 있고 통행이 없겠어 오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더 통행이 받아보니까 아 그럼 그래도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최고의 진상 맞을 때 진상은 없는데 연락으로 진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사적인 연락으로 얼마에요 이러고 얼마 더 주면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전화를 계속 폭풍으로 해요 남바를 충격 뭐라이네 9시 뭐 저녁 9시 10시에 받을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줘요 막 이런 식으로 나 보러 가야겠네 어디까지 해줘요 미친 놈 아니야? 미친 놈이 미친 놈이네 진짜 왜 일이야 미친 놈이야 솔직히 그렇게 1시간에 400이면 뭐 한 달에 월급 이상 수준일 수도 있는데 혹하지 않나 물론 리얼리티 아